반갑습니다. 연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연총공 최덕지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총공은 문성공제의 전주치시에서는 가장 저명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총공은 가장 저명인사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밝혀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 이분이 저명해서가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연총공을 연구했다는 학자들이 쓴 글에도 보면 연총공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글을 쓴 학자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아마 과대평가가 됐다고 논문에 썼던 그 학자가 제가 만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질구량은 다 빼고 이력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이분이 해동명신록에 수록됐으니까 명신록 한 번 그걸로 보통 하는 얘기는 다 끝내고 그 뒤에 가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부분별로 나누어서 보겠는데 이분이 쓰신 직접 이분이 저주일하신 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농공법답편부소 하는 상소문인데 그래서 그 상소문을 읽어보면 이분이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졌는지 알 것 같아서 그거를 네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1446년에 남은 부사로 계시다가 영암으로 은퇴해서 내려가셨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1446년에 은퇴해서 영암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존양료를 지어놓고 존심량성을 실천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다 산 4번 그리고 1450년에 잠깐 배설해 나갔다가 한 20개월 근무하시고 1451년 10월에 다시 은퇴를 하셨는데 다시 은퇴하시게 된 그 배경 거기에 대해서 한 5, 5번 그리고 이렇게 은퇴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 후기초 송시열 뭐 이런 사람들이 시비가 붙어요. 그걸 제가 기미시비 이렇게 제목을 뿌렸는데 그 기미시비가 생긴 배경과 이유와 그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4번 그리고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으로서 상당히 깊이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천공 이분이 아직 학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개유쟁난 직후에 전주에서 그 1편 야사를 지어서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 저의 생각 그리고 배경이 되는 제가 내놓는 근거 이런 것들을 한 1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이분의 초상화가 지금 보물 594호로 지정돼 있죠. 그리고 또 사본이 지금 임실 주암성원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것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초상화의 흐림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오해가 있고 잘못된 얘기들이 많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데 한 4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총 35회가 나와요. 가능하면 제가 중간에 자르는 걸 안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쩌든지 35회로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은 하루 만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천공 최덕진은 조선전기의 아주 저명한 성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저명해진 이유는 사실은 존심량성 딱 그 4글자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심량성이 뭔지 왜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6년에 남은 부사에서 은퇴해서 영암으로 낙항을 하셨어요. 그런데 1446년에 남은 부사라고 은퇴했다는 걸 사실 기록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입증을 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존심량성을 자격문으로 삼아서 살았던 정학지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개유정난이 일어나자 일편야산을 전술해서 개유정난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동명신록의 수록이 됐습니다. 연천공의 이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을 요약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천공 체덕제 이력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384년에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당공 최담의 넷째 아들 아버지가 39살에 태어난 너뚱이입니다. 지금은 뭐 39살에 애를 많이 낳습니다만 이 고려시대 고려말이거든요. 1384년 조선이 세워지기 8년 전 이때 39살에 태어났다면 아주 늦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장남, 장형, 송해공, 최광지하고 올주 20살 차이 납니다. 1405년에 을류식년시에서 동진사 23일을 했어요. 33명 뽑는 데서 33번째 하니까 맨 꼴찌로 급제를 하신 거죠. 맨 꼴찌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06년에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제로서 2년을 있었기 때문에 배설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랬다가 이제 1409년에 출사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1406년, 7년 상제했고 8년부터 9년까지 배설에 나갈 수 있는데 1410년에 구품인 교서관 정자예요. 1408년에 출사했다면 아마 품계가 한 8품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9품에 모은어있는 걸로 볼 때 저는 1410년이니까 1409년에 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1417년에 유품관인 사흥부 감찰이 됐어요. 이거 보면 국조문과목목의 태종울류식년시에 최덕지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 소윤공 묘관에 세 병술의 정해자가 빠졌는데 병술정해년을 모친이 돌아가셔서 상제를 했다. 태종실록 19권 10년 6월 25일에 역사교서 정자 최덕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종실록 34권에 17년 12월 9일에 사흥부 감찰 최덕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헌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종실록 17년 12월 9일자 이 기록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흥부 감찰 최덕지와 허명을 파직하였다. 처음에 감찰 김소남 등이 감찰 김윤과 정국의 잘못에 대해서 사흥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사흥부 감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소송이 벌어졌는 거죠. 임금이 김윤 등은 제가 다른 바람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계속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최덕지 등이 김윤과 정국이 피혐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는 것은 여기서 피혐, 피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재판을 해가지고 1심, 2심에서도 유죄받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조선시대는 일단 사흥부가 문제가 있다, 혐의가 있다고 딱 얘기를 하면 바로 사표 써요. 어느 기획표서를 막 논하고 딱 사표 쓰고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그 혐의가 벗겨질 때까지 그걸 보고 피혐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기소가 되면 무조건 되고 사표 잘리는 거야. 그만두는 게 없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해결되면 혐의가 풀리면 다시 벼슬해 나가는 이렇게 되는 체제였거든요. 피혐한다는 얘기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김윤하고 정국이 피혐하지 않고 계속 출근한다는 것은 풍헌의 직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사건부에 보고를 했다. 이 풍헌이 뭐냐면 감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벼슬도 아니고 사건부 감찰이 왜 혐의가 있는데 피혐하지 않고 계속 벼슬해 있느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말이죠. 임금이 체덕기 등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물어보고 나서 어금부에 가두었다가 4일이 지나자 석방하고 그 직을 파하였다. 그랬어요. 이걸 제가 왜 살펴보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때 파직되고 그 다음에 어느 벼슬로 갔느냐. 제가 그걸 보려고 이걸 본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번에 올리겠습니다.